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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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한글자막 by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문의 성경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돌고 다니고 돌고 다니고 돌고 다니고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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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나를 통해서 그리도의 생명이 온 땅에 확산되어지는 것 전도와 성교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괴익을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지만 랩런트 운동하는 단체로 또 우리 교회로 부르셨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랩런트 운동을 위해서 나를 중직자 시대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확한 시간표에 나를 부르셨고 또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와의 만남을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중학생들을 기준으로 우리 후대들은 2030년에서 2080년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세대입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마치고 정말 사회에 진출해서 현장에 진출해서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지금 중학생 기준으로 그런 세대 그 시대가 되면요 지금과는 정말 판이 다른 미래 재앙 시대입니다. 조금 외람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인류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먼 미래 아니 먼 미래도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 저와 여러분이 성관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뒤처져 있다는 게 앞으로는 성관계도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마치 짐승과 교배하는 그런 모습과 다르다는 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 판이 다른 미래 재앙 시대입니다. 그 미래 재앙 시대를 놓고 우리는 랩런트 운동을 위해서 중직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5차 산업 시대는 랩런트의 시대라는 미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느 세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다리 전문용어로 아다리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더 자들보다 나를 더 오히려 더 사랑하셔서 내게 복 주셨다 미안하지만 복 주셨다 이런 기복 신앙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예배 드리기 정말 좋은 환경 훈련받기 정말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은 나를 미래 재앙 시대 막을 중직자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이든지 아다리든지 우연이든지 아니면 기복 신앙이든지 아니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든지 전 세계 종교 인구는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점차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종교인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입니다 지금도 무신론자들은 줄어들고 종교인들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60년이 되면 인구의 84%가 종교를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무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줄어들고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왜 왜 전 세계적으로 무신론자들은 줄어들고 종교인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이 인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디모데의 후서 3장 말씀처럼 이런저런 모양으로 말세대가 될수록 이런저런 모양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돈에 갈급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갈급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3단체와 종교의 눈을 돌리고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5차 산업 시대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넘어서 그 4차 산업 시대에 많은 후유증을 통해서 5차 산업 시대가 올 것인데 그 5차 산업 시대는 랩런트 시대라는 말이 그냥 어느 키 작은 한 사람 쟤 말고요 키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그냥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훈련하고 훈련비 받아가지고 받고 그러니까 메시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톡 하고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 메시지 라는 사실을 듣는 그 영혼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중한 강단 말씀처럼요 제자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내가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그냥 톡톡 던지는 메시지로 들려요 그렇지만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비록 톡톡 던지는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분명한 사실은 분명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앞으로 이 세상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로 인해서 영적 질병으로 많은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랩런트 운동의 주역인 중직자로 성도로 부르셨다는 그 시대적 정체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 영적 세계와 두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부르신 시대적 정체성을 보게 되면 내 안에 세 가지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빛의 망대로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빛의 망대로 내게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창식 1장 28절 말씀이 저기 왜 2, 3, 7이고 저기 왜 세계보금하고 제게는 창식 1장 28절 이런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세워지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어린 랩런터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재미있는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푸른바다 저 멀리 새 희망이 넘슬거린다 하늘 높이 하늘 높이 뭉개구름 피어난다 여기 다시 태연 끝까지 부르고 싶은데 뭔가 시선이 느껴져서 그만하겠습니다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랩런터예요 랩런터 나인데 그런 나이대예요 창 하나 들고 물고기 잡아먹고 온 산에 돌아다니면서 삼지성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창식 1장 28절 말씀 보면 똑 미래소년 코난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창식 1장 28절 말씀이 내 안에 빛의 망대로 세워지니까 새로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뭐라 뭐라 그래도 건강이죠 육신의 건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책입니다 육신의 건강입니다 아니라 영적인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건강을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딱 말씀을 하잖아요 가해사라 빌리포 지방 지금 강남 대치동 같은 데서 딱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내보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고 난리 난리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니가 제대로 깨달았구나 바요나 시모나 니가 제대로 배웠구나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바요나 시모나 니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여 누구한테 들었어도 니 소설을 깨달았어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니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생명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사섭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비에서 양육자가 되라 개인 양육해라 그래서 총만 해라 그냥 모여서 만하라가 아니라 흩어져서 만하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모여있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얘들을 흩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게 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여서 모여서 우리가 만하라가 아니라 흩어져서 만하라 즉 제자화해라 그래서 제자화된 이들을 통해서 흩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원래 인간으로 돌아오게 하라 회복하게 하라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인생 미선 하나님 나라의 1, 2, 3, 7입니다 여러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이 로고스가 내게 부딪히는 내 마루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빛의 망대로 세워져 있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 생명으로 참 빛의 망대로 세워질 때 393 기도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과 또 묵상은 다르죠 저는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그리고 그리고 3시대 393 기도의 망대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섬들아 들으라 저는 이 말씀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섬들아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요호하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말씀이 멋있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전의 제자로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거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몇몇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몇몇 사람들이 쟤 보고 요즘 인물 난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감춰놔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거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보좌화 보좌화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이라는 그 비밀을 가지고 237의 빛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섰느니라 이스라엘이라 하섰느니라 이 말은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제자니라 그래서 나의 모든 과거가 저는 상처가 아니라요 나의 모든 과거가 보검에서 나오는 한으로 그래서 그 한을 가지고 오늘의 나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의 나를 통해서 저는 미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3시대죠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참 빛의 망대로 견고하게 세워질 때 393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고요 내 안에 전도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홉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를 해가지고요 나 같은 사람 한 번 더 쳐다봐 주지 나한테 좀 더 잘해 주지 괜히 혼자 섭섭하고 색안경 끼고 듣게 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 교회 안에 있는 힘없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나한테 조금 더 잘해 주고 그러면 좋지 뭐 자꾸 밖에 쳐다보노 이렇게 섭섭하기도 색안경을 끼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비유도 어떤 예하로도 이 말씀은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어떤 비유로도 어떤 예하로도 왜 예수님이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더 관심을 가지는지 이거는요 어떤 예하로도 어떤 비유로도 이해 못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참 생명으로 참 빛의 망대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내 안에 외식하지 않는 기도 393 기도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면 창세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끼리 우리끼리 아홍다홍하지 우리끼리 아홍다홍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리는 만큼 세상을 사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끼리 아홍다홍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시대적 정체성을 누리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끼리 아홍다홍하지 않고 내 안에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의 망대가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만큼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저 후대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전달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 적 우리는 머무러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서노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도 되어줘야 되고 소망도 되어줘야 되고 사랑도 되어줘야 되지만 믿음, 소망, 사랑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되므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절대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 속에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영적 세계의 비밀을 누리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나를 부르신 시대적 정체성을 누리고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와 우리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달되어짐으로 우리가 봄에 있던지 또 떠나있던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정말 절대 제자의 그 길에서는 응답 누려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녀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총만하심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또 우리 후대들의 이야기 우리 현장의 이야기가 되므로 머물어 있든지 떠나든지 보금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절대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가정과 후대와 2, 3, 7에 흩어진 우리 랩런트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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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